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글자 자막의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네요. 자 파워 디렉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이미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기 띄워서 미리 사진을 넣어놓은 영상을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편집을 터치합니다. 자 이러한 베네치아 베니스의 동영상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현재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글자 자막을 설정하느냐에 대한 강좌입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자막은 여기에 이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조금 굴려요. 자 이렇게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이걸 터치하면은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텍스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소셜미디어 색상의 말풍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쭉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클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클래식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그래서 클래식 터치하면요. 클래식 관련된 터치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엔딩 크레디트 같은 것이 나오죠. 이게 엔딩 크레디트 두 개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제일 앞에 있는 기본을 터치해서 기본으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변화 엔딩 크레디트라던가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기본 터치해서 합니다. 기본 터치해서 여기 플러스 있죠. 터치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깁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눌러서 편집하기 하는 글자가 보이죠. 이때 이 글자 T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때 왼쪽에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하면은 이 글자에 대한 여러가지 메뉴가 하단에 나옵니다. 하단에 쭉 나오죠. 여기서 화면에서 텍스트 편집 이걸 터치하는거나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편집하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텍스트 편집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니까 글자가 눌러서 편집하기 하는 글자가 나오죠. 이것을 삭제하고 제가 가져온 글자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고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하단에 하단에 이 아이콘 이 조절점을 터치해서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저는 여기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음에는 여기 디자인에 있죠. 이것도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텍스트 디자인에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터치하면 먼저 글꼴이 나옵니다. 글꼴을 터치하겠어요. 지금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죠. 이걸 하지 않고 글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글꼴 터치하면 이 글꼴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글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70개 정도 추가를 여기에 추가를 해서 하면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봉고데기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봉고데기인데 다른 걸 제가 다운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건 다운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거 보여지죠. 이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다운을 하세요. 다운을 하고 저는 여기에 봉고데기 헤비를 터치해서 설정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굵게 해만 해보세요. 좀 굵어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본명조 개통도 있죠. 본명조도 여기 곧 있는데 본명조 헤비를 터치해보겠습니다. 본명조 헤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스치로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상단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터치해서 다음이 디자이너를 다시 터치합니다. 다시 터치해서 여기에 글꼴은 지금 됐고 텍스도 있죠. 텍스도 여기에서 텍스도 지금 선택되었잖아요. 색상은 지금 선택되었습니다. 색상은 색상과 점진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은 단일색이고 점진적은 색상을 변하게 합니다.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색상을 저는 아래쪽에 이렇게 눌러서 좀 밝은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이죠. 그리고 조금 자 그리고 투명도가 여기 있죠. 제가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투명도는 못 진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또 이것은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은 상하 가운데고 상하 가운데 좌우 가운데로 왔네요. 다음에 이것은 상하 가운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렬입니다. 정렬 정렬 여러분 터치하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저는 왼쪽 정렬을 하겠어요. B를 터치하면 여기 B 있죠. B를 터치하면 볼드체 굵게 됩니다. I를 터치하면 이탤릭체가 됩니다. 글자가 비슷하게 기울어지죠. 한번더 터치하면 기울어진 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색깔은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 있죠. 테두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터치하면 테두리 1과 테두리 2가 있어요. 테두리 1은 첫 번째 테두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테두리를 넣는 것이 테두리 2입니다. 지금 현재 테두리 1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테두리를 저는 검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은색을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검은색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글자가 좀 뚜렷하게 되죠. 오른쪽에 여기 크기가 있죠. 이 크기도 이렇게 앞을 땡겨서 좀 진하게 하면 글자가 더 뚜렷하게 보여야겠죠. 그리고 투명도 이것도 이렇게 적당히 조절합니다. 자기가 저는 제대로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테두리 2 있죠. 테두리 2를 선택을 합니다. 테두리 2는 지금 현재 테두리 있는데 그 밖에 또 테두리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적당히 넣습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넣어요. 저는 여기서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을 그리고 크기를 오른쪽에 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거 붉은색을 좀 크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리고 투명되는 진하게 그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테두리 2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있죠. 그림자를 넣어 보겠어요. 그림자를 툭 터치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 채우기를 터치하면 이 상태에서 터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자 없음이 이게 그림자 없음이거든요. 이게 선택되는데 그림자를 일단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림자를 제가 이 색깔을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약간 들어온 거 보입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보세요. 거리 있죠? 흐림 있죠? 흐림이 이것을 왔다 갔다 해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릴을 조정해서 자, 그릴 보세요. 그릴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하겠어요. 투명돌도 조정되었어요. 그런데 테두리에서 테두리에서 색깔을 조금 제가 바꾸겠어요. 테두리에서 테두리 툴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이런 색으로 조금 정해가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 툴을 또 색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두리 툴을 이 색깔로 정했어요. 조금 붉은색으로 하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림자로 다시 갑니다. 그림자로 이리로 갑니다. 그림자로 가서 여기에서 그림자 채우기 있죠? 지금 이제 그림자 그림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자 채우기를 테두리 하면 그림자와 글자와 그림자 사이를 채워줍니다. 그리를 이렇게 늘리면 그리가 늘어나지 보세요. 그림자 채우기를 하지 않으면 그림자와 글자 사이가 채워지지 않고 입니다. 그런데 원체 이 글자가 앞면이 좁으니까 잘 표시가 안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 글자를 왼쪽에 좀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여기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는 제우의 상단에 이 아이콘 있죠? 뒤로 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위로 엔딩 크레디트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읽죠. 애니메이션 이것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두 개가 있어요.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그러면 현재 없음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없음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이렇게 찾아보면요. 위로 올라가 얘기가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 이라고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위로 스크롤 있죠? 위로 스크롤 할 수 있어요. 아래로 스크롤 되시고요. 아래로 스크롤 은 잘 안 쓰죠? 글자 잇기가 어려우니까 위로 스크롤 터치 했습니다. 위로 스크롤 터치 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뒤로 갑니다. 항상 저장은 뒤로 가기 해야 돼요. 뒤로 가기를 터치 합니다. 터치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요것을 길이를 조금 늘려 줍니다. 타임라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널려 줍니다. 이렇게 늘려 주면 글자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여기서 프레이를 합니다. 여기서 프레이가 요거죠? 화살표 화살표를 터치해서 프레이 하면 삶의 의미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 하고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려서 다시 프레이 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고 그대로 스톱 된 상태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인 애니메이션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디렉터 서체를 글자를 글자 자막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mier 닌 삼 리 맥 한글자막 by 한효정